스피드 레이디 고!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어르웨이크 땡큐 좋지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미안하다 한대정도 더 괜찮을줄 알았는데 핫! 핫! 아 못먹었다 손해인가? 어디서 먹으려고 어디서 먹으려고 어디있어 인마 어디서 먹으려고 인마 우와 죽는줄 알았네 뮤츠왔다 뮤츠왔다 근데 위험해 아 위험하다 랩업 못했어 아 나 하나만 줘 야 내가 랩업을 해야되는데 안돼 아 뮤츠가 죽으면 안되는데 아 일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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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미쳤다 아니 먼저 진화시 근데 상대편이 괜찮아 초반이야 초반 초반이야 초반이야 아 젠자 초반이 너무 말렸는데 야 벌써 3골 밖에 안남았어? 아 먹혔다 그랬면 넌 잡아주겠어 아 아 못잡아? 이거를? 와아 이걸 못잡는다고? 와아 이런 나도 트롤 짓했구만 빨리 진화해가지고 도움이 돼야지 매지컬 플레임으로 가가지고 할까? 아니야 어차피 지금 데미지를 쌓이는거 말고는 할게 없어 그렇지 가자 위로 위로가자 위로가자고 뭐하는거야 지금 위로가야되니까 위로가야된다고 뭐야 쟤 궁이야? 와 나 죽어 그리고 뮤츠 잡아줘 그렇지 그렇지 전투만 잘해줘 그렇지 그렇지 전투만 잘주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지 좋아 전투만 잘주면 우리가 이겨 아 누뉴아닛코아 안녕하세요 어디 빙마 아으으으 그렇지 뮤츠이야 아래쪽까지 먹을까? 아래쪽 어차피 우리가 먹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레벨 구네 가자 가자어어어어어 아아아아 됐어 좋았죠 좋았죠 아 못잡았죠 어어 와아 안된다 내가 레벨이 너무 낮다 일단은 지금은 당하는 척 하는거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예 죽지 않습니다 레벨 8 만들자 야 너 거기에 잡히면 안되지 잡았고 아 레벨 8이야 별별 11렙 부르니까 올라오진 않겠지 켈마? 최대한 시간 끌어 아우 죽어 4 까지 먹고 오 우리가 먹었어? 좋아 아주 좋았어 어딨어 임마 이제 빠져주고 얘네 분명 올라올거야 하나만 딱 남겨주고 뮤츠 임마 넌 안돼 임마 안돼 임마 안된다고 임마 어딨어 어? 뮤츠 넌 안돼 임마 됐다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 돼 아 뮤츠 탔는데 너무 착이에요 그쵸 너무 좋아서 타기죠 이겨줍니다 저기 위에 딱 하나 남겨놓고 안했어 일부러 따라잡죠 스코어는 우리가 좀 밀릴수 있어 하지만 스코어 빼고는 우리가 이제 밀리는게 없어요 전투만 잘하면 돼 전투 한 두 번만 잘하면 이겨 전투 두 번만 잘하면 이깁니다 어 잡았고 유츠만 잡으면 돼 잡았고 빠져 어 와 죽는 줄 알았다 와 이겼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거 잡아줘요 그렇지 이거 잡아주고 잡고 잡고 안녕하세요 릴리님 고박씨버라니야 지금 엄청나게 활약중인데 고박씨버라니 잡았고 뮤츠만 잡으면 돼 그리고 너도 잡어 임마 잘가 임마 어 뭐야 왜 나 혼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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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런 아 죽었다 됐어 그래 잡았다 좀만 더 빨리 잡아주지 그래 궁은 다시야 했으니깐 그걸로 괜찮고 싸움만 한번 잘해주면 돼 야 초반에 밀리는 줄 알았지만 그렇긴 하죠 레벨 벌써 13이야 14하대 간다 14까지 맞추고 가자 오 축하축하 좋아 좋아 지금 지금 전투를 해야돼 지금 전투를 해야돼 잡았고 빠져줘 뮤츠만 잡아주면 되거든 왜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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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럴럴럴럴 조심해 조심해야 돼 나 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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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데 위험해 아 왜 진짜 디엘서 지금 목을 잡을 때가 아니지 그렇지 리피아 왔다 좋아 됐어 리피아 리피아 좋아 좋아 전투만 잘해주면 이겨 좋아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이거야 그렇지 가운데 빨리 가 뭐하는거야 지금 가운데 가야돼 가운데 가야된다고 지금 가운데 가야돼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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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가운데 제발 가운데 안 때리고 있네 됐다 다행이다 좋아 됐어 와 지는줄 알았네 지금이야 됐어 가자 으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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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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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67야 나 27야 이야 그니까 솔직히 좀 위험하긴 했어 위험하긴 했어요 우리 예 아 좀 위험하긴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